이번에도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이분은 앞으로 계속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른 국민들한테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본인수록 공언하기까지 했고요. 이번에는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는 분명한 설례를 남기는 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김기엄이 말씀하신 법무부 장관의 지휘 이런 걸 감안하더라도 더 공익에 부합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한 설례를 남기는 게 공익에 부합하다. 김의겸 의원 등의 10억 원 소송을 제기한 한동훈 장관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법대로 해보자고 했으니까 법에 따라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민주당의 김의겸 의원 직접 수준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방송 인터뷰 오랜만에 하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나왔네요. 거의 최근에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얼마만에 하시는 거죠. 글쎄요.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그동안 지금 대변인직 사퇴하라 의원직 사퇴하라 이런 압박도 많이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 여당 또 대통령실까지 우르르 몰려와서 몰매를 가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때리니까 저도 정신없이 맞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겁먹거나 주눅들지는 않습니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이거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이 10억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경찰 고소 고발까지 했습니다. 국무위원이잖아요. 한동훈 장관. 이런 내용 혹시 예상을 하셨습니까? 네. 뭐 하겠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예고된 거니까 할 거라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10억 원까지 될 줄은 생각을 못 했어요. 국감 때 제가 물어본 게 그 술자리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물어본 건데 그게 명예훼손이 되나 싶은 거고 설사 그게 명예를 훼손했다 할지라도 그 훼손한 대가가 10억 원까지나 되나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좀 놀랐습니다. 이분이 스스로의 몸값 자신의 몸값을 대단히 높게 매기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듣기 싫은 소리 쓴 소리 불편한 소리 이건 형사고소로 또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라고 하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좀 유식한 말로 그걸 전략적 봉쇄소송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봉쇄소송. 네. 겁을 줘서 말을 못하게 하겠다 이런 건데요. 네. 10억 원이 이제 우리 의원님 혼자 아니잖아요. 네. 그렇긴 하죠. 이제 피고가 좀 여러 명이니까 그 피고 합쳐서 이제 10억 달러 이런 내용으로 보이는데 고소장 같은 경우는 지금 보도에 따르면 30장이 넘는다라고 하더라고요. 또 이것도 좀 받아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 보지는 못했습니까? 아니요. 받지는 못했고요. 저도 이제 소송을 제기를 했으니 민사소송 송달이 되겠죠. 네. 그때 보겠습니다. 봐서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제 이런 소송을 제기하면서 국회의원 면책특권 뒤에 감춰져 있다. 숨어 있다. 그래서 가짜 뉴스를 유튜버하고 협업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청담동 술자리욕 가짜 뉴스로 지금 정의를 했는데 그거는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동의는 못하고요. 일단 제보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보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했죠. 그리고 그 자리에 거기에서 그친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세창 씨. 국민의힘 내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두 번에나 걸쳐서 그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제가 어떻게 안 물어볼 수가 있겠어요.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이야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그렇게 판정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또 사실은 그것도 어제 또 많이 바뀌더라고요. 어제 유튜브 무슨 또 있었습니까? 네. 어제 보니까 6시간이나 녹취록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최초의 제보자 그분이 또 말을 번복하는 걸로 또 나와요. 여하튼 만일 제가 조심하느라 또 겁이 나서 제가 물어보지 않았는데 만일 나중에 그게 사실로 밝혀지면 제가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를 하겠습니까? 스스로 자책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라고 하는 게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기자 출신이다 보니까 팩트체크를 좀 더 해가지고 했었으면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한 번 있거든요. 장소라든지 그런 부분. 그런데 이렇게 한번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평시 체제라면 평시라면 좀 더 차분하게 접근을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이 평시인가요? 역대 어느 정권이 지금처럼 야당 파괴에 나선 적이 있었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거의 일망타진 수준으로 지금 검찰이 나서고 있는데 이건 기억을 되돌리면 80년 5.17 때 전두환 때나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두환 5.17? 네. 5.17 이후에 삼김을 용공 비리로 해서 다 잡아 가두지 않았습니까? 가택연금을 시키거나. 그래서 그때가 계엄령이라면 저는 지금은 거의 저강도 계엄령 상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저강도 계엄령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그때는 군인들이 계엄군이었다면 지금은 군인은 아니지만 검사들이 계엄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당시는 별 4개의 대장들이 계엄사령군을 했다면 지금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계엄사령군 역할을 하면서 계엄군을 지휘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냥 점잖게만 차분하게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약간 그래도 좀 아쉽거나 이런 부분 중에 하나가 30여 명의 김현장 변호사 이렇게 모인다는 거는 사실상 현실성은 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물어볼 때는 그 부분을 물어본 건 아닙니다. 제가 그냥 제가 직접 물어볼 때는 법조인들과 같이 있었다는데 이렇게 물어봤고요. 그 30여 명의 김현장 변호사는 제가 녹취를 틀면서 그 여성분이 한 말을 그냥 전달을 했을 뿐입니다. 제가 주장한 건 아닙니다. 협업 얘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협업을 했다. 국회에서도 그 말을 했던 걸로 들리는데 이러면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네. 면책특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면책특권 뒤에 숨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걸 제가 말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지난 대선 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를 하면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으로부터 고소고발을 8건이나 당했습니다. 그게 지금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서 제가 가장 많이 당했고 그다음 많이 당한 분이 3건 당했어요. 2위와 자랑할 건 아니지만 2위와 격차가 나는 8건을 제가 당했는데 그때 한 번도 제가 면책특권 뒤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기자들에게 공개적인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법대로 하자고 하니 저도 법대로 법정에서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 따져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협업을 말씀하셨는데 통상적으로 국회의원과 그리고 기자들이 어떤 의혹이 제기되거나 어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그렇게 서로 협업, 협조체제 하는 게 아주 통상적인 수준 일입니다. 특히 국감 때는 그런 일이 더 자주 벌어지고 있죠. 제가 협업이라고 말한 것은 그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난 게 아니고요. 오히려 협업이 잘 안 됐죠. 선발이 잘 안 맞았죠. 저는 이제 그날 국감 때 어찌 보면 그냥 불시에 이 질문을 던지려고 했는데 더탐사라고 하는 언론 매체에서 아침부터 한동훈 장관을 따라다니면서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걸 미리 해서 한동훈 장관에게 답변을 하고 반격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거죠. 그래서 오히려 협업이 잘 안 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협업은 취재는 취재하고 국회에서 그런 것들을 질문하는 그런 의미의 협업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협업. 네. 그것도 있고 최초의 제보자가 더탐사와 저에게 같이 제보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알아보고 더탐사는 더탐사로들 알아봤는데 협업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세창 씨의 전화 내용 그 내용을 제가 정보로 공유 받은 거죠. 그래서 제가 한동훈 장관에게 물어볼 수 있는 근거를 더 확보한 것. 그게 협업이라는 협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심심한 유감을 일전에 표명을 했었는데 지금 또 당당하게 맞서겠다. 이렇게 입장을 바꾼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입장을 바꾼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이 아까 얘기했던 저강도 지금 계엄체제고 야당에 대한 파괴의 공작과 수준이 지금 도를 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과를 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렇게 아까 제가 전략적 봉쇄 소송을 이야기를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불편한 소리 듣기 싫은 소리 이런 소리에 대해서 입을 틀어막겠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헌법에서 부여된 삼권분립,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라고 하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그런 견제와 균형의 역할 자체를 부정하고 행정부가 권력이 입법부의 활동을 제약하려고 하는 전 단헌법적인 지금 행동을 보이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얘기했던 것 중에 저강도의 계엄령이다 이렇게 비유를 좀 하셨던 것 같은데 그거 자체가 지금 이 말씀이겠네요. 법무부 장관이 검사 인사권도 갖고 있는데 경찰도 수사 지휘 자체는 안 하지만 어떤 이런 구조 속에서 법무부 장관이 고소고발을 했을 때 또 법무부 장관이 민서송을 제기했을 때 이게 좀 이해충돌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해충돌뿐만 아니고 하여튼 지금 가지고 있는 정치 권력을 모두 이용해서 이 정국을 지금 얼음판으로 얼음장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데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대변인직을 갖고 있잖아요. 이 유지하면서 법적 대응하는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대표도 별다른 언급이 없나요? 네. 뭐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동훈 장관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거나 이런 생각은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당 현안 또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해임 건의안 이상민 장관 예정대로 추진을 한다고 하던데 탄핵소추하고 지금 어떻게 지금 되는 겁니까? 단계적으로 밟아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바로 탄핵소추를 하는 건 현재 국민 정서나 그동안 나온 내용들에 비춰서 조금 이르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당내에서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해임 건의안을 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금 정부가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을 지우는 그런 기회를 한 번 더 주자라고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일단은 거부하겠다라고 이미 밝혔던 것 같고 또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보이콧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민주당 어떻게 대응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네. 그래도 하여튼 저희들이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본회의 의결을 거치고 그리고 국정조사 문제는 지금 보이콧을 한다고 할지라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 있으니까 그 상태라도 개문발찰을 할 예정입니다. 최근 논평 중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해서 스모킹 건이 발견됐다. 이런 얘기를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민 씨 최근에 도폐했다가 기우게 했던 민 씨. 그 사람이 김건희 파일 이른바 김건희 파일을 작성했던 인물로 알려진 사람인데 이게 지금 스모킹 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3,300원 주가 3,300원에 8만 개를 때려달라. 이런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7초 만에 매도를 실제로 했고 그 매도를 김건희 여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팔아라 라고 한 게 다른 사람들의 증언이 아니고 법정에서 그것도 검사가 민 씨에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이건 이른바 통정매매에 딱 떨어지는 내용이고요. 지금 공소시효 문제가 사실 조금 논란이 좀... 그렇죠. 공소시효가 만료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자꾸 있었어요. 네. 그게 지금 공소시효가 12월 7일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자로 공소시효가 만료던 거 아니냐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이게 지금 서로 공범관계이기 때문에 시효가 중단돼서 앞으로도 한 1년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는데 여하튼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법무부나 검찰이나 그냥 딱 입을 씻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그냥 뭉개고 있는 건데 침묵으로 야당에 대해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냥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를 하면서 수사를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꿀먹은 것처럼 보이는 이 태도 너무나 상반됩니다. 지금 야당 얘기를 좀 했는데 지금 야당 수사 특히 이재명 대표 수사 관련해서 그 얘기를 하도록 CR 이재명 얘기를 들었어요. 아마 CR도 먹히지 않나 남욱 변호사 그 얘기 때문에 한 것 같은데 남욱 변호사에게 연기를 하도록 검찰이 지도했나 이렇게 이재명 대표 얘기했던데 이건 어떤 말입니까? 어떤 뜻이죠? 그러니까 1년 전이죠. 1년 전에는 남욱 씨가 이재명 내가 10년 동안 찔러봤는데 CR도 안 먹히더라 라고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부인하다가 1년 만에 지금 완전히 입장을 바꿔서 이른바 천화동인 1호 428억의 주인이 실제로 이재명 대표인 것처럼 계속 지금 법정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서로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1년 전하고 안 맞는 게 아니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서로 앞뒤가 안 맞아서 자기 발에 자기가 넘어지는 그런 양상이 너무 많이 보여서 쇼를 하려면 연기를 하려면 좀 제대로 해라 이런 이제 핀잔을 준 건데요. 어제 저 어제 남욱 씨가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거죠? 캐스팅을 한 분이 이재명 대표가 자신을 캐스팅한 것처럼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하나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 남욱 씨하고 이재명 대표하고는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이입니다. 거기에다가 그러면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고 하는 정진상과 남욱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러니까요. 전혀 관계가 없고 전화통화 한 번 한 적이 없는 사이입니다. 두 사람도 관계가 없는 겁니까? 그건 남욱 씨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캐스팅을 했다는 것은 감독이 배우를 잘 알기 때문에 캐스팅을 하는 건데 일면식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존재조차도 희미한 이런 사람을 캐스팅했다는 것. 그리고 428억을 서로 나눠먹는 그런 사이였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말이 맞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캐스팅 얘기가 나왔던 거군요. 마지막으로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사 사건 수사 관련해서 어젠가요 여당 의원이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대변인 했으니까. 어떻게 이런 문제 해결해야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해결의 주체는 정부 여당이고 검찰이니까요. 그런데 검찰이 그동안 서해 사건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엮어보려고 무수히 노력을 했죠. 했는데 엮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서은 실장이 안보실장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관련된 서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 아예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검찰이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나 여당에서 압력을 가해서 만일 검찰이 자신의 논리를 스스로 뒤엎는다면 그건 정말 윤석열 정부의 마각을 드러내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럴 경우에는 예전에는 천벌을 받을 짓이라고 했는데 그건 옛날 용어고 현대에는 국민적인 저항 그리고 응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만나셨잖아요. 혹시 수사 관련된 얘기도 하셨던가요? 아니요.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엊그제 서은 원장과 관련된 페이스북에 글을 쓰지 않으셨습니까? 글을 쓰기 전에 사실 저희들한테 저를 여러 사람 참모들에게 의견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참모들이 다들 쓰지 마십시오.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특히 임종석 실장은 꽤 장시간 동안 대통령과 전화를 하시면서 말리셨는데 대통령의 뜻이 워낙 확고해서.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게 만류에 불구하고 글을 썼다는 걸 어떻게 봐야 합니까? 대통령은 대통령은 대통령께서 험한 일에 나서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싸우겠습니다. 이런 뜻인데 대통령께서는 말하자면 그런 부하들 뒤에 있지 않겠다. 직접 하겠다. 직접 책임질 일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진상을 이야기를 하고 당당하게 맞서시겠다. 이런 뜻을 글을 통해서 밝히신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운 오늘 스튜디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다시 또 인터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김의검 의원님하고 얘기를 좀 나눴는데 또 한동훈 장관이나 반대 반론이 있으면 저희가 발언 시간, 인터뷰 시간을 반드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검 의원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의검 의원님의 나무 ride 김의검 의원님의 놈의